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럼 휴대폰 가격은 대체 언제 얼마나 내릴까 궁금한 분들 많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정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폰을 팔 때 적용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정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당장 높이긴 쉽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비와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결합된 구조로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고급 사양을 가지고 있는 중저가 단말기라든가 이런 걸 출시하는 경우 좀 낮아지게 될 거고 제조사 장려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펴서 이렇게 또 지급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단통법이 사라지기에 앞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